제 머리가 이런 거는 그래도 이거 우리 KBS에서 머리 만져주시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잘 만져주신 건데 제가 금요일은 쌩과함께라는 프로에 녹화가 있어서 만져주신 건데 이렇게 됐네요 괜찮습니다 누가 제 머리 보겠습니까 1부에서는 미래세치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3천을 넘었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왜 슈카가 얼굴이 이렇게 밝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밝겠습니까 3천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사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역시 거기까진 절대 안 오더라고요 어제 시장보다는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인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에이 모르겠다 입 쪽 벌리고 물 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역시 제가 기다리니까 절대 안 오고 다시 3천으로 우명입니다 그냥 뭐 오묘하게 또 가버렸더라고요 특히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5% 네 반도체 업종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단합니다 삼성 문자도 많이 오르고 SKS도 많이 오르고 참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웃음코시 폈죠 오늘 중국 시장 말씀 좀 해주시죠 한국 증시는 코스피코스닥 양시장 0.8% 전후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0.4% 상승한 3,572포인트로 마무리했고요 심천은 0.05% 상승한 2,400포인트로 강보합이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1.5%가량 상승한 2만 5,330포인트로 끝나면서 기술주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많은 항생지수가 훨씬 더 강세였다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10월 1일 이후로 연휴 이후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았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가장 많았다의 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헝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이 조금 나왔는데 그 이후로 중국의 CDS 프리미엄 낮아지고 중국의 위안화 강세 나오고 그러면서 리스크 선호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PER 업종들 동시 강세 보이는 시장이었고요 에너지 업종들도 함께 강세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거래 대금이 외국인 수매수가 최다 연내겠죠 올해 최고 수준을 보였다는데 10월 이후입니다 10월 이후입니까? 연내였으면 좋았는데 집 나갔던 외국인들 드디어 아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는 연휴 끝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헝다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었는데 헝다는 헝다만의 문제다 그리고 중국의 전체 금융시장으로 퍼지지 않을 거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중국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중국의 위안화가 기존에는 한국의 원화랑 상관계수가 0.86% 0.86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강세면 원화도 강세인 시장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인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는 원화는 계속해서 약세 가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는 원화와는 달리 달러 강세의 구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 최대로 위안화 강세 보였던 시간이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위안화의 매력을 조금 느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원달러도 1200억 원을 찍고 비교적 빠르게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2부에서 자산배분 미래세 중권의 이재훈 팀장님 나오시는데 자산배분할 때 달러 해외 자산 배분 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CATL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업종은 역시 여전히 강세를 보였네요 CATL이 미국의 라스트 마일즈 솔루션즈라는 상용차 회사와 2025년까지 전기 배터리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중국의 전기차 ETF 그리고 CATL, 길리 자동차 등등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6%에서 7% 정도 강세를 보였고 나중에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헝다 관련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환호를 하고 시장의 리스크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PER 업종들 특히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업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강세가 들어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쭉 강세를 보여왔었던 에너지 업종들 오늘은 친환경과 구경제 에너지 모두 다 강세인 하루였다 그런데 소비재 업종들이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강세 보였었지만 그거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많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소비주에서 다시금 에너지로 순환매의 시장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주가 그동안 좋았는데 조금 조정을 받고 에너지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좀 인상적인 게 BDI 지수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해운 운임 지수 운임 지수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솟구치고 있었는데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BDI 지수라는 거는 건화물 운임 지수를 통합을 하는 겁니다 BDI, BCI 이렇게 해서 배의 크기나 아니면 운임 경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틀어서 BDI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그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한 3거리를 연속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표 해운 업종, 건화물 업종인 전 세계 네 번째로 큰 회사죠 코스코 해운이 오늘 10% 하락을 맞았습니다 10%면 중국에서 하한가 아닙니까?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하한가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경우에는 스타벌크 캐리어스나 아니면 이글벌크 시핑 그리고 중국의 코스코 해운 일본의 니폰 우체선 등등의 건화물 업종들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BDI 지수 좀 꺾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전일 미국에서 LA 항구를 24시간 풀가동하겠다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BDI 업종들, 해운 업종들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살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살짝 드는 게 LA 항구 24시간 풀가동하고 지금 실업청구 수당도 미국에서는 바닥을 찍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음 달이죠 위드 코로나 하겠다 지금 8인 이상 모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병목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BDI 지수도 3일 연속 조정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업종이 중국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더불어서 BDI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해운 업종이 인플레이션 수해 업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미국채 10년 물 금리가 3거래일 연속으로 안정화되고 BDI 운임도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의 시클리컬 업종들 약세 보이고 빅테크 기업들,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주식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머리가 좀 엉망이긴 하네요 리오프닝 주식들이 정말 많은데 리오프닝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사실 BDI 지수나 우리 해운주 이런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이 먼저 꺾이면서 정말로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리오프닝을 하든지 코로나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초입의 모습이었으면 바람을 갖겠습니다 중국 시장 또는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요즘 물가 아니면 에너지 두 개가 가장 큰 화두이긴 하네요 특히나 원자력 시장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두산중공업이 3거래일 연속 초강세 보였고 한정기술도 그렇고 한국 중국 미국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5개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를 포함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탈원전하겠다라는 정책을 10년간 고수하다가 다시금 우리도 원자력을 다시금 강화하겠다 이슈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업종과 원자력 모두 다 함께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친환경 중에서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 매수하라는 말을 좀 섣불리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혹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는 원자력 정도가 괜찮겠다 그런데 한국의 두산중공업이나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혹은 3거래일 동안만 급격하게 오른 현상이고요 그동안에는 중국에서는 중국 핵전 아니면 중국 광핵과 같은 중국의 대표 원자력 구경기업들이 한 달 두 달 전부터 강세를 보였고 지금은 그동안에 올랐었던 상승폭의 절반을 토해냈다 조정이 거의 다 와간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원자력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십사 그리고 중국의 핵전, 중국 핵전 혹은 중국 광핵 이 기업은 매출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연 13조 그리고 연 8.3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PER 기준으로는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나 두산중공업 등과 비교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원자력 관련한 업종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발전이 원자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석탄이 약 40% 정도 수준인데 지금 탈탄소 정책, 탄소재료를 2050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공약 때문에 지금 석탄값이 오르고 석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력을 중국이 2030년까지 지금 갖고 있는 수량의 2배까지 늘리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광핵이나 중국 핵전과 같은 중국 원자력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에너리스트분을 만났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슈카야 우리나라가 에너지에서 굉장히 강국이야 그러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석유가 안 났는데 어떻게 에너지 강국입니까? 그랬더니 딱 보면 재생에너지 중에 요즘에 원자력 그리고 대표적인 게 수소가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미국, 한국, 중국 5개 국가입니다 몇 개 국가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그리고 생각해 보면 또 앞으로 수소가 재생에너지를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로 바꾸지 않습니까? 수소에서 가장 잘 나가는 3개국이 한중일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가 원자력과 수소에서 강한 위치에 있으니까 앞으로 에너지 전쟁 시대가 되면 좋을 수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너무나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특히나 전기차 시대가 개방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는 많이 늘어날 텐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화도인 것 같아요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친환경 풍력이나 태양광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탄소 제로 정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자력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최근에도 정전이 여러 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풍력발전소가 너무 많이 지어졌고 풍력에너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바람이 제주도에서 불었기 때문에 지금 정전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제주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울면 전기가 남아 돌아야 되는 건데 왜 정전이 오나요? 이 신재생에너지 과잉이라는 기사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만들어졌고 2030년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한 179일가량은 이 풍력발전소를 멈춰야 될 정도로 제주도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ESS가 대표적이겠지만 에너지를 잘 보관을 하고 그리고 수약원급을 맞추는 스마트그리드 관련한 산업도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쪽 테마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은 주로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또 산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풍력에서도 강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중국에서 또 뉴스 중에 이 중국 부동산 모기지 완화하겠다 중국이 얼마 전까지 부동산 옥죄겠다 그러더니 너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네요 자금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최근에 한 2주일 동안은 중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금씩 낮췄습니다 무주택자부터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기 시작을 했고요 유주택자에게도 금리를 낮춰주는 완화적 스탠스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거의 다 끝났다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오늘 중국 부동산 산업협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중국의 정부와 금융 그리고 디벨로퍼들 같이 모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왔던 거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처음으로 이 헝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헝다는 헝다만의 문제다 그리고 기존의 디벨로퍼들 부채를 조정하는 이슈는 기존부터 꾸준히 일어났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치킨게임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의 헝다 이슈는 헝다만의 문제다 그런데 이 헝다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퍼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중국의 헝다 리스크가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고 우리의 시장을 흔들었었는데 헝다 리스크 때문에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상승을 했었고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헝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금융 리스크로는 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화적인 스탠스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좀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디벨로퍼들 홍콩의 디벨로퍼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중국의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이러면서 중국의 디벨로퍼들 보다는 빅테크 기업들 고PR 업종들이 오늘 특히나 강세를 보였다 그중에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고PR 업종인데 이 업종들이 강세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경감 특히 중국인민은행이 드디어 걱정하지 마라 헝다는 헝다일 뿐 나머지는 좀 안전하다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게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인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 어제 미국 시장이 엄청 좋지 않았습니까? 미국 3대 중시 모두다 3대 지수 모두다 빨간불로 끝났고요 다우, 나스닥, S&P500 모두다 1%의 중반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1.5%, 나스닥은 1.7%, S&P500은 1.7% 이렇게 모두 올랐고요 중국의 영향도 있었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완화가 됐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1.7%, 1.7%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장대향 물론 미국 시장 그렇게 약하지 않았지만 1.7%가 나스닥에 올라서 오늘 사실 한국 시장도 오르고 중국 시장도 오르고 미국 시장도 오른 어떻게 보면 축제 날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얼마 전까지 물가가 높아서 좀 걱정이었는데 좀 완화 좀 되는 모양이네요 기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민간 업체에서 발표했던 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서비스 업종의 고용도 많이 늘어났어요였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실제로 그것보다는 거의 쇼크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시장의 미국 채 금리가 소폭 안정화되는 모습이었고 어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플러스인 상황이긴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8월에는 0.7%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였는데 이번 9월 때는 0.5% 정도 플러스였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좀 메인 핵심이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고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연준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의 스탠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미국 채 10년 물금리가 1.51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전일보다 훨씬 더 내려갔고 3거래를 연속으로 미국 채 10년 금리 내려가면서 시장에서는 빅테크 위주로 강세가 나왔다 거의 모든 섹터가 빨간색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물가가 높다고 우려가 많았고 중국 생산자 물가, 미국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수입 물가 다 높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우려가 경감됐다고 하면서 미국 채 금리도 3일 연속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빨간불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느새 별로 빠진 것도 없을 정도로 달려버리는 시장이니까 참 맞추기는 어렵다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 오면 조금 매수 대응하라고 위에 가면 조금 조심하고 이런 게 최근에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또 후회가 좀 들곤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 미국 시장까지 올랐으니까 아마 모두가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요즘 미국 실적 시즌 아닙니까? 네 실적 발표 하나 둘씩 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7만 원을 사수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전일 TSMC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의 컨센서스 기대치랑 큰 차이는 없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51%가 나왔어요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상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40%대가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훨씬 더 잘 나왔고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던 거는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4분기 실적, 우리의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언급이었거든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종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거는 디렘의 세 번째 주자인 마이크론이 4분기 가이던스를 좀 낮추면서 시장에서 폭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 대만의 TSMC는 4분기 가이던스를 오히려 상향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반등을 이끌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3% 정도 강세를 이뤘고 덕분에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강세를 이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으로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저께는 또 TSMC발 호재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덮으면서 오늘 하이닉스 5% 삼성전자가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서 드디어 삼성전자도 7만원에 도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났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저에게 매일 그 톡을 보내시는 저 아는 형이 있습니다 맨날 보내는 앞자가 6으로 시작해요 6은 왜 찍는 거야? 그랬더니 네 삼전 6만원대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톡을 아직 안 보내고 계세요 드디어 7자로 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실적 시즌 언제나처럼 미국 실적은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즐거운 뉴스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구연 선의점 매니저님은 여기까지죠?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강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비교적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이 참은 결과 좋은 결과 있잖아 생각을 하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2부에서는 광고 보시고 미래세증권 이재훈 팀장님과 우리 자산 배분 우리 개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